여러분! 보라에~~ 누구야? 응, 시리얼! 좋아? 슬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구마 치즈 롤다스 고구마 치즈 언니 스팸 양파 소금 고구마 치즈롤 완성!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여러분 보라해 오늘 먹을 음식은 보라색 편의점 음식! 일단은 프링글스 과자를 이용해서 고구마 치즈롤가스도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보라해 소스 소고기가 들어있어 스프 요거는 약간 매운 소스 소스 매운 소스 뜨거운 물 뚜껑을 덮어놓고요 뚜껑을 덮어놓고요 기다리는 동안 얼음컵에 웰지스를 따라볼게요 소스 스피스리용한 고구마 치즈럴 되게 두꺼워 맛있게 잘 먹을게요 소스가 굉장히 달콤해 소스 먹으면서 젖기 럼버 이따 국물부터 면 면 대박이야 온도 체크 음 면 얼큰해 미쳤다 고기가 있네 고기가 있네 고기 와 쌀보수 오랜만에 먹는거 진짜 맛있네 이번에는 아빠 귀여워 음 음 군물땡겨 이건 쫄깃쫄깃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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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색이 들어있어서 달콤한 치즈향이 풍부해요 굉장히 자 이번에는 쏘리 짠 초코가자 이건 뭐라고 있는거지? 밀카 짠 앞에는 초코 뒤에는 비스켓 약간 호랑이가 소가 있는거같아요 소 그림이 그려져있어 밀키 밀키 고기 짠 이건 뭐지? 유산균 포도맛? 약인가? 이거 과자인줄 알고 샀는데 아..잠깐만 뭔가 약간 약스러운데 포도맛이라고 하니까 먹어볼게요 음 장이 건강해지는 맛 포도 포도 장이 건강해지는 맛 빨리 초코를 먹어야겠다 으악 이 안에 보라색깔 포도맛 젤리가 들어있어 오 오 한꺼번에 먹으면 안되겠다 왕포도알 포도젤리 음 되게 무지막지하게 생겼어 약간 돌같기도 해요 그쵸? 우리 할머니가 좋아할거같은 맛 검 건포도 맛 어 근데 이것도 약간 건강한 맛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하리버 오늘은 보라 떡집이니까 보라색 짠 춤리 떡 치아 그리고 오늘의 제목을 쓰러기 한참 아 맞다! 아까 편의점에서 그냥 지나질뻔했거든요 껌인데 BTS 껌입니다 어느것을 고를까요? 어느것을 먹을까요? 미안 보라색 보라색 아 맞다 과자가 안먹었어 짠 약간 미니바게뜨같이 쭈끄매 아 맞다 또 못먹네 껌은 제가 다 먹고 얘네들도 제가 나중에 다 먹고나서 먹도록 할게요 솔직히 까는것도 너무 아카치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모셔트구요 오늘 이렇게 보라색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보라색은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반쪽에서 치즈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